공정연금지 공정연금지 공약을 이행하라 다중타기 시작 실패 투쟁 결사 투쟁 공정금제 유직 실패 투쟁 결사 투쟁 투쟁 결사 투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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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 대통령도 17개 교육관들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와 정규직 그리고 공정임금제를 이야기했습니다. 특히나 17개 교육청에 가면 모든 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아이들 중심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이 잘 사는 세상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.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감들 당신들은 진정한 교육자이십니까?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. 학교에서 비정규직 철폐에서 세상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싶습니다. 절제에 최저임금이 된 우리가 최저임금 1만원 만들어냅시다.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!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! 세상을 바꾸자! 비정규직 철폐! 거기 있습니다! 목상 바로! 목상 바로! 성도의 바람 동영상에 비는 넘겨 세 마리올 들리지 세월을 흘레야 맞서 외치는 당선아기 산자에 따르라 주PD를 묶은 남성동지가 기자 보도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오늘 신세 감사합니다.